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송지 프로입니다. 오늘은 슬라이스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한 손으로 클럽을 잡으시고요. 백스윙 똑같이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오른팔을 피면서 스윙을 하는 연습 방법인데요. 이게 왜 슬라이스를 고쳐주냐면 많은 분들이 백스윙 올라가면 왼팔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이유로 왼팔만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헤드가 열려맞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슬라이스가 많이 나오시거든요. 원래는 왼팔을 오른쪽 허벅지 앞까지 끌고 들어오고 그 이유는 양손을 같이 쓰면서 클럽의 헤드가 먼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스윙을 하는 연습 방법을 이용하시면 슬라이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